코뿐사TV 구독, 좋아요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본문의 말씀 이사야 55장을 펴십시오 5절 한번 우리 김아영 아나운서 읽어주시겠습니까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스톱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전혀 이스라엘을 예상치 못한 나라가 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민족을 부르는 겁니다 한 민족이 이스라엘로 갈 거라는 거죠 계속해서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스톱 달려가는 거죠 여기서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교는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각계 전투가 아니에요 연합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 민족이 연합해서 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우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네 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한 나라를 준비했는데 이사야 46장을 잠시 또 볼까요 우리가 반복해서 보는 거 그것은 우리 교육법에 굉장히 중요한 교육법 중에 하나죠 이사야 46장 10절 11절 읽어주세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 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 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네 자 시초부터 종말을 알린다는 겁니다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건데 이것은 나의 기뻐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 나의 기뻐하는 뜻이 뭐냐 동쪽에서 어디로부터 동쪽입니까 에루살렘을 기준해서 세상의 중앙은 에루살렘이라고 했으니까 동쪽 끝에서 한 나라를 부를 거라는 거죠 날짐승이 날아와서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내가 말하였은 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 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제가 지난주에 알리아라는 주제로 1차 석교를 했고 오늘을 2탄을 할 거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알리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올레라는 동사에서 파생한 명사입니다 그래서 돌아온다 고토로 올라온다는 거죠 에루살렘으로 올라온다 그런 올라온다는 뜻의 히브리 명사입니다 그래서 에레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으로 올라온 것 그래서 이제 나라를 잃어버렸죠 그리고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이것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마어마한 고난과 그 반리 유대주의를 통해서 처전한 그런 고난을 당하며 살아왔는데 선지자들의 애원한 대로 그들이 고토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회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알리아가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 역사 속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스포전 목사님 같은 분 그 다음에 유대인의 고토가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했던 모라비안 교도들 다시 말하는 세계의 성교를 가장 처음으로 했던 모라비안 교도가 세계의 성교라는 것을 처음으로 그들은 농사짓는 공동체였습니다 성령 공동체였는데 이들은 24시간 기도를 했어요 돌아가면서 농사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들은 이스라엘이 회복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려면 세계의 성교가 완성이 되어야 되죠 세계의 성교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들이 공동체의 이름으로 성교사를 파성합니다 저 아프리카까지 그리고 그 모라비안 교도에게 영향을 받은 요한 에슬레가 배를 타고 해업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풍랑을 만나는데 다 두려워서 난리를 치는데 한 무리의 공동체가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도 두려움에 휩싸였던 상황 가운데 너무나 평안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모라비안 교도를 보고 이분이 해결을 하고 그들의 지도자에게 나를 성령 받게 해달라 성령 세례를 받게 해달라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성령 세례라는 것을 받게 되고 영국 전역을 뒤집는 역사가 있고 모라비안 교도와 함께 세계 성교의 비전을 가지고 성교사를 파성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했던 것을 살짝 요약을 하다 보면 알리아는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고 몇 번의 알리아가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알리아는 1921년 BC 1921년에 예수님이 오기 전 1900년도 21년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셨는데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남은 시간을 먹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쫓으시고 그리고 문을 잠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에덴 동편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이제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흐르는 강들 그때 동쪽이거든요 거기에 사람이 거주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부른받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알리아입니다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한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이제 에레츠 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그 땅을 향하여 갑니다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끝까지 가게 되죠 이게 첫 번째 알리아 두 번째 알리아는 BC 1739년 야곱이 삼촌 나반의 집에서 번성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 에서가 400의 군산을 벌고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알리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아니겠습니까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에 이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이 갈 때 그 칼날을 휘두르면서 달려올 줄 알았던 에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야곱을 안아버립니다 내 동생 야곱 얼마나 고생했냐 하면서 확 끌어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알리아가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알리아는 요셉의 해골의 알리아입니다 이 히브리스 11장 22절에 보면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명하고 또 자기 뼈를 이하여 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너는 예급당에서 살아선 안 된다 내 후손들은 훗날 하나님이 지시하실 때 너희들은 네 조상 아브라함 우리 주당 연약하신 그 땅으로 가야만 한다 갈 때 그냥 가면 안 돼 내 뼈를 가지고 와 그 요셉의 뼈가 알리아를 하게 되죠 상세기 50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요셉이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어느 때 임종 때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래서 요수화 23장 32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골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골의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일백 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결국 알리아가 성공이 됐다는 얘기를 성경은 보고하고 있고요 네 번째 알리아 비시 1450년경에 이루어지는데 알리아는 애굽에 갔던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말대로 민족적인 알리아가 시작된 겁니다 이때 바로가 전부 다 유대인의 씨를 말려보려고 왜냐하면 왜 말리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초림 유대인의 후손에서 유다의 후손에서 예수가 날 거라고 약속이 됐기 때문에 마귀는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씨를 말려보려고 홍해 앞에서 유대인 한 사람도 살리지 않고 죽여버릴 계획을 했으나 하나님은 모세의 주자를 통해서 홍해를 열어서 오히려 길을 걷게 하고 그리고 애굽의 바하로와 그의 군대를 완전히 홍해에 다 수상시켜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마귀는 아주 처절할 정도로 간악한 계획을 가지고 그걸 막으려고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한 알리아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 속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말리기 위해서 아예 출애금을 주도할 모세 자체를 아이 때 죽여버리려고 남자아이 2세 아이는 다 죽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너무 아이가 초롱초롱 예쁘고 그래서 차마 죽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몰래 키우다가 더 이상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바구니에 담아다가 가물에 띄었는데 그건 의도적인 거였습니다 바로에 공주가 모욕할 때 그러니까 저거 뭐냐 가져오라 그런데 아이가 방실방실 웃고 있는 거예요 웃었을까 울었을까 아이가 울었어 그러니까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데리고 가버려요 공주가 키워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가 사자 새끼를 키웠구나 이렇게 바로가 얘기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출애금하는 제도자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 출애금은 뭐냐면 결국은 애굽에서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알리아 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시한 땅으로 가는 게 목적이라고 말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알리아 BC 597년입니다 바벨론 포레 기한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을 때는 탄대 타락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주변 나라가 너무 강한 나라가 있어요 처음에 그 이스라엘에는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최고의 제국들이 그 이스라엘의 옆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하면 그들을 반드시 그들의 매를 통해서 그들을 데려가거나 반란을 겪게 했죠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면 반드시 그들을 다시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레미아를 통해서 약속한 바대로 그 페르시아 한 왕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을 분어뜨리고 그 고레스라는 왕 이름까지 나오는 거죠 고토로 돌아가게 할 거다 이 말이 나오니까 이 다니엘이 그 에레미아 선지자는 선배니까 그 글을 읽고 너무 놀라가지고 아 우리가 영원히 여기 사는 게 아니구나 70년 뒤에 돌아가는 거라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드디어 고레스 왕이 너부가네살 바벨론 그 대단한 왕 바벨론의 요새가 얼마나 되렸는지요 거기에 요새가 있는데 거기에 강에 이렇게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는 강에 헤엄치고 와야 돼 놔둡니까? 뒤에서 하나 쏴버리죠 다 죽어 절대로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없어 그런데 고레스 왕이 물질기 유프라테스를 막아버립니다 물질 강줄기를 한쪽으로 돌려버려 바벨론 성이 물이 마르니까 그렇게 성을 함락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그렇게 함락될 거라는 것도 이미 다 성경에 말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니엘이 갖다 대니까 아니 그 저기 뭡니까 니에메아 갖다 대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내 이름이 그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이름을 거론하면서 내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내 백성을 곧두로 보낸다고 했다고 오케이 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리아의 기한이 다섯 번째 BC 597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알리아 이건 지난주 설교의 제 요약입니다 말씀 구조는 다 거기 제가 일일이 찾아 드렸으니까 여섯 번째 알리아는 결정적인 알리아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땅에 오신 거야 바로 그 땅에 그래서 AD와 BC를 나누는 역사적인 기점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인류의 역사는 놀라운 경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전히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 제사장 그리고 어린 양의 그 모든 대역을 다 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승천할 때 I will back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다시 온다 이게 네가 본대로 온다 이게 감남산에 승천하면서 다시 감남산에 올 거라는 거예요 네가 본대로 알리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마귀는 이제는 재림이 이제는 전에는 철임을 막으려고 몸부림쳤지만 막을 수 없었죠 이제부터는 재림을 막아야 돼 재림은 철임보다 더 자기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재림은 자기의 심판이기 때문에 이거는 목숨 걸고 막아야 되는데 물론 마귀의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마귀는 끝까지 저항하면서 이 알리아를 막으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알리아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거야 왔으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메시아를 죽여버리면 그 하나님의 일이 이제 부도가 나기 때문에 죽여버리려고 헤라수를 통해서 이제 어린아이를 2세 이하에 다 죽여라 또 그러니까 모세 때처럼 또 한 번의 어린아이들이 이제 생명이 다하기 시작하죠 완전히 그 메시아를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그렇게 세워서 누군지 모르니까 다 죽여 그렇게 된 겁니다 그때 천사가 아까 우리 김기현 부사님 나무르게 투자했다가 나한테 얘기 좀 했지 그래도 하나님 진짜 천사가 도왔네 그거 진짜 말씀한 대로 16개 그거 샀다가는 그거 어떻게 될까 했어요 정말 천사가 도왔어 우리 김기현 부사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재정의 기름붐이 이렇게 임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참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은데 또 손해 볼 일도 하나님이 또 고쳐주시는구만 박수 한 번 하나님께 영광하게 박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십니다 제가 우리 아래층에 화재가 났을 때 이제 경찰관이 나를 대동하고 조사를 하고 이제 과학사 연구소에서 소방관이 또 1차로 와서 소방관 특수부에서 와가지고 조사를 하고 다 갔어요 나는 이제 불회식 가지고 이제 청년들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 지금 기억나죠 그냥 어떻게 눈물이 나는지 다행히 불이 다 전기가 다 나가서 내가 우는 게 성도들이 안 보이니까 좋더라고 그런데 아니 그 밑에 석유통이 세 개가 꽉 찬 석유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위에는 불을 다 타버렸는데 심장이 멎었거든요 내가 그 석유통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천사가 도왔구나 이거 붙었으면 이거 물 날라갔는데 그 세 개만 붙었으면 일금을 날라가 버립니다 그냥 확 날라가 버려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시켜주십니다 내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천사들은 이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실수 때문에 그거 콘센트 껴놓고 몇 년 동안 놔두고 있으면 먼지가 막 완전히 찌꺼 불을 알면 어쩔 수 없지 우리 잘못이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앞으로 부성당 투자할 때 나한테 얘기 좀 하고 하세요 날 데리고 가 그래야 사기를 안 당했지 김기현 안수자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 교인들 부성당 투자할 때 나한테 얘기 좀 하고 해 내가 기름을 확 부어주고 해야지 또 하면 안 하는 거 봐 재작년이 나 몰래 했지 기분 좋아 우리 소홀용과 함께 이만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세요 아까 축복기도 해주고 왔어요 목사님 이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입니다 이거 성공하면 제가 목사님 강력하게 손겨 밀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지금 이제 정부 기관도 들어갔고 다 들어갔는데 그게 다 오케이가 됐대 와 너무 기분 좋아 구독 안 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기름붐 이거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업은 진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사람의 제조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똑바로 내 얘기를 들어라 진짜 기도하고 그리고 유튜브에 내 기름붐에 대한 설교를 듣고 그래서 정말 초자연적인 재정의 이동을 당신이 봐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하고 그 소리 위에 기도해주고 왔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새벡의 현몽에서 빨리 피난하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애굽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낙타를 타고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언제까지 헤로시 죽을 때까지 헤로시 죽을 때까지 이따가 다시 돌아와 이것이 일곱 번째 알리아입니다 일곱 번째 알리아 그들이 떠난 후에 주에 살아가 요새벡의 현몽하여 이르되 천사가 왔어요 헤로시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주님이 싸인할 때가 있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 헤로시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손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갈 것까지 다 성경은 애연하고 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돌아올 것까지 그게 이제 예수님이 알리아였는데 이게 일곱 번째 알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알리아 AD 1948년 5월 14일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알리아인 것입니다 이 시대 나라가 생겼어요 그때 당시에 나라가 유엔 가입국이 56개국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때 이스라엘을 놓고 투표를 했습니다 유엔 가입국이 이걸 독립시켜 놓을까 말 것인가 그랬더니 그게 34개국인가가 찬성표를 던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유엔의 결정에 의해서 나라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박대받고 학대받던 디아스파라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고 배를 타고 돌아오고 그 돌아오는 모습이 에레미아에 다 에스겔에 이게 다 애연되어 있는데 막 그 아이가 배에서 임신해가지고 배 임신모가 오고 또 아이가 거기 태어나서 오고 막 절음바리가 오고 소경이 오고 다 그게 기록된 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토록 돌아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알리아가 시작되었죠 이것을 제가 이제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2탄이죠 이제 아홉 번째 알리아를 말씀드립니다 아홉 번째 알리아 아홉 번째 알리아는 뭘까 이 아홉 번째 알리아는 스가리아서의 예언을 하고 있는데 스가리아서 14당 1저로 사제를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남산에 서실 것이요 감남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루어지라 그때 그날의 이 말은 더 엔드타임 종말의 그날 예수님이 말한 그날을 말합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누구 발입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의 발입니다 예수님의 제림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남산 그게 성천한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그리 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림을 말하는 겁니다 감남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예수님이 그 발에 딛는 순간 감남산이 갈라져가지고 큰 골짜기가 되어 한 절반은 북으로 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암하겠던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상제림을 말하는 겁니다 이따가 나도 공중제림을 내가 설명할 겁니다 지상제림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딱 감남산에 설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가 암하겠던 전쟁이죠 무기또라고 말해요 성경에는 무기또라고 하는데 무기또는 암하겠이라고 부르는데 무기또는 갈매산 앞에 있는 무기또 평화를 말합니다 그런데 핵전쟁이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 언제 인류가 핵을 사용할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스카라 14장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이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오 네 보세요 예수살렘이 치러온 적군들이 어떻게 될 건가 그냥 눈에서 썩어버린다는 겁니다 흘러내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핵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제상제혜림 때 러시아를 대장으로 한 로스 그 다음에 이란 터키 그 다음에 이티오피아 이 나라들이 다 나오죠 이 나라들이 공격을 해옵니다 도바이스크까지 합해서 탄탄탄하는 나라들이 그래서 공격하지만 이 사람들이 전쟁에 패하게 되고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핵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섰을 때 그들이 그러니까 서서 그들이 살이 썩어버리는 걸 보는 거예요 아니 어떤 전쟁에 칼을 치거나 총을 쏘면 피가 틀어 죽는 거지 그 자리에서 살이 썩거나 살이 녹아버리는 걸 봤겠어요 그러니까 이 스가나 선지자가 그걸 본 거예요 아 이건 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에서 핵이 사용될 것 같지는 않아요 마지막 예수님의 지상 세림 때 무기토 전쟁 때 아마 이게 사용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 LH 그 땅에 LH란 말은 땅이고 하는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걸 바로 이제 아홉 번째 엘리아라고 그럽니다 기왕 한 김에 열 번째 엘리아 열 한 번째 엘리아도 봅시다 열 번째 엘리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스가리아 14당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우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우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국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우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알리아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땅의 적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우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16절에 예루살렘에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그러니까 이제 그 전쟁에 죽은 자들 빼놓고 남은 자들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해마다 올라와서 언제 초막절 때 그러면 초막절은 뭐죠 추수 끝날을 추수 끝날의 명절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명절 큰 날에 예수님도 초막절 때는 에루살렘으로 계속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당신은 왜 올라가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말할 때 가서 초막절 때 말씀을 해당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명절 끝날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 초막절에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에루살렘에 내년에 가지만 천년왕국 예수님이 재림 후에 이제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죠 이 땅에서 땅이 변화를 받습니다 회복이 됩니다 완전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서 이제 에루살렘을 수도로 하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통치가 나오고 마귀는 무종에 잡아서 가두었어요 그때 진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 후에 이제 세로살렘이 내려오는데요 자 그때 이방인들이 해마다 초실절에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추수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때 이방인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건 강제사항입니다 안 올라오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왕국에 다 살아야 될 시민들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거기로 올라가요 해년마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상징으로 봐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고토로 돌아온 것도 상징이 아닌 것처럼 이방인들이 언젠가는 에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초막절을 짓는 초막절이 뭐냐 이 초막이라는 이 절기는 이렇게 나무 잎으로 이렇게 텐트 같은 걸 만들어놓고 하늘을 보여요 별들이 보이게끔 해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초막절이 얼마 전에 지났는데 거기에 수많은 초막절을 지키러 전 세계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킬 거 우리가 미리 가서 한번 연습해보자 전 세계 사람이 올라와서 에루살렘을 행진하면서 초막절을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호텔이 있어도 호텔 베란다에 초막절을 초막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모든 주차장 통곡의 벽 앞에 있는 모든 그 다음에 호텔 안에 한 대형 룸에 나무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초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음식을 먹으면서 초막절을 지키며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통치 시대에도 이방인들이 올라올 거다 그게 이제 마지막 그 열 번째 알리아를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 예수굴소를 믿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제 에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초막절을 지킨다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서 2장 2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말이래 여와의 전의 산의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 스톱 만방은 올 네이션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어디로 에루살렘으로 모여들 거라는 겁니다 예 그 성전산이 있는 여와의 전이 있는 산으로 올라올거다 3절 계속해서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 나와서 전세계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민족들도 초막절은 다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열 번째 알리아입니다 이게 게시록을 그리고 성경을 잘 보면 이단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절대로 이단은 그러니까 이미 메시아가 왔다 이 거짓말이죠 휴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교회시대가 끝날 교회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환란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전에 그리스도가 왔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대사님과 우석 2장에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 그리스도가 왔다 해도 믿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교회가 배도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는 저 그리스도 거기서 거룩한 곳에 앉아 경배를 받는 그놈이 바로 저 그리스도입니다 그 전에 나오는 내가 예수당으로는 우리나라만 해도 200명이 넘어요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이건 다 가짜예요 다 가짜입니다 아니 주님이 제림은 감남산에 오시는 거예요 올리브산 내가 올라간 대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스가리아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그 발이 땅에 들을 때 그쪽이 갈라질 거라고 그리고 이사를 공격했던 나라는 다 패하고 땅의 3번의 1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구조로 믿게 되는 너무 놀라운 스가리아 12장에 보면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스가리아 12장을 보겠습니까 스가리아 12장 8절 그러니까 마지막 때 얼마나 이스라엘이 강해지는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8절 9절 10절 읽어주세요 그날의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스톱 예 그날에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보호할 텐데 그날에는 그냥 가장 약한 자가 다윗처럼 될 거라는 겁니다 강한 용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나라는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제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이란이란 나라는 유엔의 이란의 대통령이 유엔의 연설을 할 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나의 사명은 우리나라 이란의 사명은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 전에 그렇게 연설을 해요 그들은 아주 북한은 자기 발톱을 드러내진 않잖아요 회복 평화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란이 있는 이유는 저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는 게 사명입니다 왜 그러냐면 코란에 이스라엘을 없앤 자가 모슬렘의 메시아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경쟁을 하는데 시아파와 순이파죠 사우디아라비아도 시아파 강성 유대인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순이파 순이파 모슬렘입니다 그런데 시아파 이란은 자기가 모슬렘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면 모든 모슬렘들이 자기를 따라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없앤 자가 메시아니까 경전에 의하면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을 치러 왔지만 그들이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실 거라는 거예요 자 10절 뭐라고 하는지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가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관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보세요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있는 날 그리고 이제 이방 나라가 멸망하고 그들을 공격한 자들이 멸망하는 날 그때야 이제 이 이스라엘이 정말 장자가 죽는 것처럼 여러분 장자가 죽으면 얼마나 통곡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막 통곡하면서 우리가 찔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간구하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는 거야 회개의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전 예수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찔렀던 예수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애통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통해하며 자복하며 돌아올 날이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 재림 직전에 어마어마한 그 전쟁을 경험하면서 환란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이제 메시아가 그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알리아가 끝이 나느냐 아닙니다 진짜 알리아 하나님이 가장 최종 목표로 가져온 알리아가 열한 번째 알리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게시록 21장에 있죠 자 게시록 21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에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천연한국이 끝난 후에 이제 둘째 부활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들은 영생하는 존재죠 영혼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해서 어디로 가느냐 심판을 받고 백포자시피 심판을 받고 이제 영혼은 불가운데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바로 새 에루살렘 성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신부가 단장된 것 너무나 아름다운 그 석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아픔이 없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천연한국에는 죽음도 있죠 백세의 죽은 자는 어린아 같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영혼은 새 에루살렘 마지막 우리를 이끌어들이는 겁니다 그곳 그것이 바로 마지막 온 인루가 경험한 알리아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깨닫는 사람 박수령과 그리그리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알리아를 왜 해야 되고 이제 이 알리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며 사도 바울은 이 알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에 제가 오늘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애국자였어요 자기 민족을 굉장히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구하신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력에 지어도 좋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애국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요 이 로마서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어떻게 마지막 때 쓸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내가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리거든요 이거를 듣고 나면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깊이 깨달을 수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대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7절을 찾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는지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낸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수도 이 신비를 너희가 몰르면 좀 섭섭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 신비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모르기를 내가 원찬한다 이 말은 부정을 두 개 갖다 놓고 긍정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짓밟혔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고백에서 견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냐 자 보세요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면 교회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찬다 다시 말해 성교 완성 예수님이 제림한 두 가지 징조입니다 하나는 온 땅의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이 온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라가 아닙니다 265개 유엔 가입 나라가 아니고 민족입니다 족속 중국에도 많은 족속이 살죠 우리나라도 어떤 나라든 여러 족속이 함께 삽니다 그래서 수많은 족속입니다 그 수많은 족속 가운데 불과 200개 정도 민족이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교 전문가들을 의하면 내년 2020년이면 거의 완성이 모든 족속 3천명만 살아도 성경을 번역을 해버립니다 마가 누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사라도 번역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해버립니다 3천명만 살아도 성경 번역 성교회에서 그렇게 번역한 민족이 전부 다 다 했어요 이제 불과 한 200개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아니 복음이 안 들어간 것을 다 전하기 때문에 거의 내년쯤이면 다 끝날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바루카바 베스 마두나이 찬송하려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찬송합니다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라고 유대인들이 찬양하면 그때 내가 오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급한 거 아시겠죠 지금 선교 완성이 이루어지면 내가 갈 것이다 온 땅에 땅까지 복음을 지으면 내가 간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에서 바루카바 베스 마두나이라고 네가 찬송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볼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림하겠다 그 말이야 너무나 임박한 겁니다 사도바오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차이까지 선교 완성이 될 때까지 완성이 되면 교회 시대는 끝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 신실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끌어올려 버립니다 예수님의 공중강림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전도시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회계를 은총과 강구행을 보호버린다고 했어요 그들이 내가 찔렀고 하면서 민족적으로 회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구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바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 충만한 수가 차 그리고 그들은 들림 받아버려 이제 그때 들림 받은 후에 저크리스도가 나타나 내가 메시아다 그때 그들은 혼동을 일으킵니다 저분이 메시아인가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이다가 3년 반 만에 평화 조약을 맺고 끝내버리고 자기가 성전에 앉아서 저크리스도가 짐승의 편을 받게 하고 통치를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때 우리가 속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극심한 저크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그때야 이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을 확 없애버리려고 하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가 바로 이제 무기토, 아마기토 전쟁이고 그때 주님이 끝나고 주님이 재림을 하셔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바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을 구원을 받으라 26절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시온에서 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온은 에루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동안에 모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악들 이런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언약을 이룰 것이다 그 언약이 뭐예요? 킹덤입니다 킹덤 천년 동안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왕국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을 때 빌라도가 물었을 때 아니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네 말한 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왕으로 그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방인이 함께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 뉴맨이라고 하는데 한세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함께 주님을 예비하는 그 꿈을 하나님이 꾸신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이방인들도 올라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 영혼을 추수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며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뜨겁게 감사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게 초막절인데 예수님이 통찾는 날에도 해마다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안 올라온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1절로 14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라 자 수도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 넘어진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가게 하기 위해서 넘어진 거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각체에 살잖아요 전도를 받아가지고 유대인들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 사람들이 간증을 들어오면 너무 질투나더래요 우리의 조상 우리가 선택받은 이스라엘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저들이 예수를 더 뜨겁게 알고 먼저 알고 성령 세례도 받고 저렇게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가 너무나 시기가 나더래요 스피리처의 주알라시 너무나 이런 시기가 난다 이스라엘로 시기가 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그럴 수 없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구원된다 그 말이며 실족했으나 구원된다는 거죠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산지 실족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차버렸다는 겁니다 12절 계속해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스톱 그들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풍성이 됐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됐죠 하물며 여기 말이 주목해야 됩니다 시작 하물며 그들의 충성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 저를 보세요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 그들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충만함으로 연결됐는데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져서도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풍성이 됐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복을 받으면 이방인은 얼마나 큰 축복받겠느냐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56개국밖에 안 됐다고 그랬죠 유엔이 그 얘기는 나라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가 다 약속국도는 다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 54일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각 나라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각 나라들이 다 해방이 되고 자유업을 얻게 돼요 전부 다 강대국이 다 포로로 잡고 전부 다 세국 정책을 하고 통치를 했잖아요 그 나라들이 전부 다 독립을 시키기 시작해서 지금은 265개에 이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므로 이스라엘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1948년 8월 15일 몇 개월 3개월 차이로 우리가 회복이 되죠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나라를 동시에 회복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일제치하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한 나라를 동시에 3개월 차이로 회복을 시켜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민족은 동쪽 끝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 그런데 전부 다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성교는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시키는 회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한다 이 말이죠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선을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한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회복이 아닙니다 마지막 주님의 공중제립 강림까지 얼마 하나님이 정한 숫자가 있겠죠 그것까지는 우리나라가 성교사가 보내서 이스라엘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이스라엘 민족적인 그런 회개는 언제 일어나지나 바로 우리 공중강림 이후에 대환란에서 야곱의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찔렀던 그분 그분이 메시아였다 하면서 통곡하며 장자를 잃은 것처럼 애국하면서 애통하면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 한 나라를 골랐는데 바로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르는 자 먼 나라에서 큰 새를 부른다고 그랬죠 그 부른다는 말이 코레라는 히브리 말로 코레라고 그랬죠 코레 그런데 거기 아가 붙으면 부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부름을 받은 나라라는 것을 이름 속에 감춰뒀던 것입니다 원래 C-O-R-E-A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일본이 올림픽 할 때 일제시대 올림픽 하면 우리나라 선수가 앞에 가면 안 되잖아 그럼 C가 제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K로 바꿔버린 일본 놈도 바꾼 거예요 우리 원래는 우리나라 말은 C-O-R-E-A예요 코레아예요 그래서 프랑스 말은 우리를 코레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부른 민족이라 그 말이에요 놀라야 되는데 안 놀리면 내가 놀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순식간에 139개국이 동시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충만해지면서 각 나라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67년에 이스라엘이 전쟁하면서 나라가 커져버려요 완전히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고터를 완전히 처음에 48년 독립할 때는 완전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그 절반 정도 한쪽에 이렇게 에르사람 한쪽에 찾아도 못했고 그런데 6.1 전쟁 때 자기가 전쟁을 전용하는데 그 아랍족 속에 공격해 와가지고 그 전쟁 때 6일 만에 다 찾아버렸습니다 에르사람이 이쪽 터져서 곤란고원도 차지하고 이쪽 에르사람 통국업회가 이쪽도 다 차지한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캐토리클만의 신유운동, 빌리그라엠의 부흥운동들이 그 유대인의 독립 전후에 막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 전후에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난 그러니까 사도마울이 말대로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이방인이 충만해졌지만 이스라엘이 풍성해지면 너희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스라엘이 충만해져야 된다 그러면 이방은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으로 시기나게 하여 이방 백성들이 먼저 이 메시아를 알고 섬기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시기나게 그러면서 이들이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신비라는 겁니다 이게 신비 이게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과거에는 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독립할 거라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우리 초대교회 교부부터 시작해서 카토릭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신학자들까지도 이스라엘의 회복 선지자들이 고토로 모아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다 상징으로 봤죠 바벨론의 회복이다 이런 식으로 세상 나라에서 그리스도께 오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전부 다 대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도 대체해버린 거야 유대인의 숫자인데 이 이단들이 갖다가 자기들의 숫자라는 거야 그건 누가 갖다 대고 그 게시록을 읽어보라고 14만 4천들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물어보면 다 유대인이라고 그래 거기에 시몬 디파 1만 2천명 이스라엘 디파 1만 2천명 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갖다가 대체를 시켜버리냐고 그게 대체 신학입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 교회 나온 사람한테도 오늘 우리 어르신 한 분이 거리 길거리 정도에 이렇게 만났는데 오늘 약속대로 오셨는데 전원님 밖에 나오셨어요 근데 오늘 오셔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아멘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렇게 모르신 분이 전원님 밖에 나오셨는데 이분에게도 그 게시록을 열어면서 이분이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입니까? 이건 다른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얘기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무슨 상징이 붙고 무슨 해석이 붙을 필요가 있냐고 그 지파별로 1만 2천이 14만 4천인데 이거 대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체하고 나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별 1단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대체 신학을 통해서 각종 1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대체만 안 됐다면 2단 발도 못 붙입니다 이거는 사단의 속임수였구나 이 대체 신학은 이스라엘과 이방에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대체해가지고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오해야 그러니까 선지서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게시록도 이해가 안 돼 이걸 모르면 이스라엘을 모르면 절대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대체 신학으로는 퍼즐이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14만 4천은 천이라는 숫자는 무한대라는 말이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것을 14만 4천 이런 식으로 천 곱하기 24 이렇게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곱해 왜 또 곱합니까? 더하지 도움도 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대로 자기가 대체를 해버린 것의 결과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천연한국은 이스라엘 교회 시대를 천연한국이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또 공격이 들어가죠 자 그러면 성경대로 할 때 천연한국은 마귀가 무종기에 잡혀야 된다 지금 마귀가 활동하고 있느냐 없느냐 교회 시대에 활동하고 있지 그럼 어떻게 천연하게 되느냐 이렇게 말하면 그 우천연설 무천연설을 얘기하는 분들도 한마디 못합니다 왜? 그 말은 자기들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알리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알리아가 이제 다 완성된 게 아니죠 1400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들이 고통을 당한 유대인들이 다 이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미국에만 600만 명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돌아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미국이 워낙 살기 편하니까 이스라엘은 지금도 미사일을 날아들죠 골랑군 이쪽에 가자지구 이쪽 있죠 하마스라고 하는 팔레스타인에서 계속 미사일을 날아들는데 그 미사일을 전부 다 잡아내는 패트리트 같은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다 잡아내요 몇 층개가 날아와도 다 잡아내요 한 번은 하나를 놓친 거예요 미사일 하나가 그래서 테라비브 쪽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그 방어용 미사일이 못 맞춘 거예요 막 날아오는데 테라비브의 기도의 집이라는 테라비브에서 에로탈림을 향해서 테라비브 전체가 보이는 14층에 제가 이번에 가면 거기 방문하기도 합니다만 그 대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 거기로 모시고 갈 거예요 여기에 창이 쫙 있는데 거기에 기도의 집으로 해서 계속 입사일을 향한 기도하는 사람 센세계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미사일이 그 건물을 향해 나오고 있다 잡혀가 보이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막 기도했는데 미사일이 갑자기 바람을 타고 바다로 가버리는 거예요 지중해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미사일이 날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여행 가도 됩니까? 다 잡아냅니다 어쩌다 하나 못 잡아낼 데가 있는데 다 잡아냈죠 이스라엘의 군산 내비게이션은 어디서 만들냐면 이스라엘에서 만든 겁니다 하마스의 미사일을 잡아내기 위해서 아주 1cm 오차가 없는 내비게이션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이스라엘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북의 방사포를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이사를 해서 당신들이 이거 무장해야 된다는데 지금 이번 정부에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잖아요 지금 방사포가 막 몇천 대 날라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척이 하나도 없잖아요 사드야의 핵미사일 잡는 거고 그 방사포 미사일 200km, 300km 날라오면 어떻게 잡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는데 우리는 빨리 시급하게 이스라엘의 그거를 받아들여서 서울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안타까워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운명과 우리나라의 운명은 같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제 그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되는가 왜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되는가 대충 감이 잡혔을 겁니다 내가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그걸 성경을 찾아가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굉장히 닮은 꼴이 많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민족들이죠 IQ가 높습니다 평균 106이에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이 유태인들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평균 98밖에 안 됩니다 두째 짜리입니다 우리는 셋째 짜리야 별로 안 좋아한다 어떻게 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 IQ가 평균 106이라는 거예요 셋째 짜리 그런데 저기는 가슴에 털만 났지 마이크는 별로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유태인들이 좋은데 유태인들이 노벨상의 3분의 1을 쓸어버린 이유는 교육법이 달라서 그래요 그 사람 우리나라는 이런 주입식 교육을 해가지고 경쟁에 이겨야 되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니까 이런 교육에 들어가 그것도 뭐 나쁜 교육은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교육은 또 다릅니다 이스라엘 교육은 정확하게 적성을 찾아가지고 그 적성에 집중시켜가지고 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독소를 하게 만들고 그리고 질문에서 대답하게 만들고 항상 뇌에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런 교육법을 통해서 유태인들은 세계 그래서 미국의 모든 대학의 3분의 2가 대학교 수가 유태인들이고 또 절반 60% 정도가 다 중고등학교 교사가 유태인들이 60% 대학교 수도 60%가 유태인들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미국 교육을 다 유태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과 우리나라는 흰옷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백이 민족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 둔민족은 세마포를 입고 올라간다는 그런 소망을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무궁화는 샤론의 꽃입니다 힙스커스예요 샤론이에요 샤론 그 무궁화가 우리나라에 자장하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동의족 그러니까 욕단의 후어죠 우리가 욕단이 그 꽃에 씨를 뿌려가면서 아리랑 노래를 부르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동하는 곳에 힙스커스 이 무궁화가 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무궁화라는 나라의 꽃이라는 것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샤론의 꽃을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반유대주의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반유대주의를 할 때 기독교인들이 침묵했을까 그렇게 그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인간 살상을 하는데 아예 그냥 민족 자체를 없애보려고 하는 그런 잔인한 살상 앞에서 카토리 교인들도 우리 개신교 교인들도 침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르틴 리밀러라는 1892년도에 독일 립슈타트에서 그러니까 그가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는 1948년 이쯤 그러니까 히틀러가 막 산륙을 할 때 인간산륙을 할 때 이제 이분은 이제 목회 정적 저처럼 50대 중반 이렇게 됐겠죠 그렇게 이제 태어났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 히틀러의 등장을 지지해서 워낙 연설도 잘하고 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그 아리안족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고 그러면서 그 독일을 평화롭게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한 말에 포퓰리즘이죠 막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 최고의 보상을 해서 평화를 자유롭게 살게 할 것이고 또 경제적으로 부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다 취지를 하죠 그래서 정권을 잡아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반 히틀러 운동을 합니다 반 나치 운동을 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쓴 시 하나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들이 온다라는 시인데요 히틀러가 공산주의자도 죽였습니다 공산주의자도 엄청 죽였고 그 다음에 그래서 러시아가 히틀러 전멸작전에 연합군으로 참여하잖아요 공산주의자를 죽였으니까 그 다음에 노동자들을 다 죽입니다 조합원들을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나중에는 기독교인까지 죽입니다 그때 이제 이런 시가 나왔어요 그들이 공산주의자를 죽이러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왜?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니까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죽이러 찾아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왜? 나는 노동조합자원이 아니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을 죽일 때 나는 침묵했다 왜? 나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들이 나에게 찾아왔다 그때 아무도 나를 위해 마르는 자가 없었다 이 시는 어떤 진영을 불구하고 자기를 이용해서 쓰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묵하면 북한의 인권 북한은 최악의 인권을 유리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장 찬일하게 인권을 성경만 소지해도 그냥 아우시탄강에서 정말 인간 노예도 그런 노예가 없죠 그냥 그 무우 썰어놓고 소금물 뚝 뚫어놓은 그것만 먹이는 게 그리고 그냥 거의 1년 안에 죽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지금 10만 명 이상이 거기에 갇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그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압박을 가해야 된다 저 인권 저건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유엔에서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기권을 해버립니다 왜? 북한을 자극하지 않게 해서 그러면 나중에 우리나라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만에 하나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이 우리를 치러 왔을 때 그리고 미군은 빠져나가고 왜? 자기 젊은이를 죽이지 않게 해서 일본은 우방이었지만 나몰라라 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북한의 인권에 침묵했는데 전 세계 사람이 우리를 위해 침묵해 그래 그런 저들의 일이지 트럼프가 갖고 얘기하잖아요 전쟁이라도 나는 상관없다 저들의 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현실로 벌어졌을 때 우리가 고통 속에 부르셨을 때 전 세계 아무도 우리나라 인권에 대해서 지금 처절하게 지금 남한의 백성들이 죽어하고 기독교들은 다 산륙당하고 있을 때 아무도 우리에게 얘기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 얘기를 해야 우리 동포들이잖아요 그러면 북한의 인권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왜 우리가 북한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입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나 자기가 침묵했다 자기가 first they come for the community 공산주의자죠 and I did not speak out 난 침묵했다 because I was not community 난 공산주의자가 아니니까 then they came for the trade unionist then I did not speak out because I was not trade unionist then they came for the Jewish and I did not speak out because I was not trade unionist then they come for me 나한테 왔다 이거야 and there was no one left to speak for me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고통을 당한 사람이 보면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싸워주고 같이 외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언젠가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 말해주고 나와 싸워주는 거지 그런데 불행히도 유대인이 죽어갈 때 기독교인들 카토릭 오히려 그들이 십자가를 걸고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을 딱 닫아버렸 바루카바 바세마드나이 어림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만드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놀라웠게 유대인과 전혀 상관이 없는 대한민국 유럽 사람들은 너무나 짓밟아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 안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유대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 죽인 적도 없고 그래서 웰컴 웰컴 우리나라를 왜 선택했는지 왜 유대인을 우리나라에 보내지 않았는지를 제가 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우리 교회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을 가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가서 중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평활리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세선을 다해서 그들이 알리아를 돕고 알리아한 유대인들이 바루카바바세 마드나이를 찬양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성교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가 돌아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우리 권력 친척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이제 이들이 돌아오는데 몇몇을 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를 권한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만의 안수자입니다 그러나서 공중제립이 일어나는 거죠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라가요 교회 시대는 거기서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란의 시대와 천년한국 시대와 새 루사렘으로 영원한 시대로 이제 스케줄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 설명하면 여러분 이제 감이 잡았죠 그래서 왜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되는지 왜 이스라엘을 성교해야 되는지 알겠죠 예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그걸 해야 됩니다 왜 목사님이 이렇게 성교 열심히 하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성교 완성을 위하여 왜 목사님이 이스라엘을 성교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바루카바바세 마드나이 그들이 말할 때 주님이 내 얼굴을 본다고 그랬으니까 주님이 신부라면 당연히 주님이 오실날을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교회가 잠잠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전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늘이 다 감춰되어 있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전혀 교회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한국교회가 갑자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민족적으로 확 덤벼들 때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첫 번 이제 앞서간 형제들과 함께 연합해서 그 이들을 주님 오신날까지 소소히 하다 보면 언젠간 주님이 이제 강렬하실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의шие 감사합니다.